아휴 무서운데? 무서워 무서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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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돼? 먼저 맞아야 돼? 먼저 맞고 그럼 이게 다 날라가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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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를 책임지는 새 남자 생생 그리토 저번 첫 라이브 하고 나서 임팩트계에 가야겠다 그렇지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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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허벅지 다리가 진짜 허벅지 새로운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경량급 오랜만입니다 경량급 경량급 오랜만입니다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죠 지금 제일 조회수 높은 거는 치킨 먹방 공동방송은 아무도 안 보고 라이브 처음이시죠? 라이브는 아예 처음이라서 원래 스타일대로 하면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카메라 보면 좀 이상해져서 이거 해봤자 편집할 거야 다 이게 편집이 돼요? 방송 끝나고 나서 기록을 삭제하면 돼 지금 사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을 삭제하면 돼 들어가세요 빨리 이걸로요? 들어가 빨리 가 빨리 가 꼭꼬 들어갈게 빨리 꼭꼬 들어갈게 내가 느낀 건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무 말만 해도 돼 어차피 이게 다시 안 올라올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냥 이제 프리하게 갑니다 저는 하나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 둘 둘 셋 약간 셋 아잇 넷 근데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숨을 안 쉬더라고 가서 숨을 왜 안 쉬는데 모르겠네 맞아 숨을 안 쉬고 호흡해봐요 호흡 자 열 오케이 오케이 어디까지 앉아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앉을 때 괜찮겠죠? 앉았죠? 앉아 이렇게 난 준형이 이 여고생 돌피 팬츠가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예예 아 이거 바지 저러면 원현재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소리가 기준이 많네 소리 벨트를 집에서부터 차보는 거야? 어? 시청자 223명 돌파했습니다 뭐 몇 개라는 거야? 오와 겁나 섹시했어 어 뭐야 하하하하하하 이러니까 내가 기저귀 찬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모르겠는데 숨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역시 아니 숨을 안 쉬는데 호흡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앞에 보고 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잘생겼잖아 그렇죠 베이스 아니에요 아 야 접착제 아 뒤꿈치도 좀 뜨고 해줘야지 그렇죠 무릎도 먹지 그렇죠 무릎 운동 안 해? 회의가 구상당한다고 이거 봐 이거 봐 하하하하 왼발 오른발 벌림이 다른데 하하하하 아 좋아 좋아 한쪽 다리 가면 좋아지겠지 그렇죠 아니 지금 무릎이 틀리잖아 아 아 아 이거 무릎 돌아가는 거 봐 이렇게 롯이 개화렸다 진짜 아 형님 좀 성립 스미스 하면서 조용히 좀 해 하하하하 아니 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오지마 포이 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이 형 자꾸 거슬러 거슬러 불균형이네 아니야 나와봐 나와봐 빨리 해 불균형이야 열 아 오케이 말해봐 아 빠삭! 어우 야 빠삭! 그만 그만 죽을라 하하 너무 섹시했어 경량급 피치 아니 그거 말고 내 쪽에 뽑아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정신 차려 아 정신 정신 네 아 제가 제가 아 일리로 들어갈피 아 저 경량급이라 들어갈 수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수급합시다 오케이 자 시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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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만 쓰일 때 없이 경량만 길어서 경력은 내가 덕일걸 내가 여기서 제일 길어 아 이뻐 둘 겁나 섹시해 오! 잠깐만x2 오!!! 소리 나! 아이! 소리 나! 척추에도! 굳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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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앉는데? 야! 너 방송이... 어? 형님 형님, 경락금을 또 앉아도 돼 좀 들어봐, 너 이거 슬레드하고 있어 지금 둥기드는거 같은데? 가자! 가자. 일단 그럼 볼게 현득씨가 다리에 비해 다리 운동 잘 못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케소리죠? 근데 여긴 원래 물 안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 수분조절 한 명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물을 안 마셔요? 물을 미니 마시고 와요 정신이 빠졌네 그냥? 방송하면서 뭐 섭취하는 게 말이 돼? 시청자들 앞에서? 대중이 수분조절 이뤄쯤은 수분조절 안 해도 돼요 이 친구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말할 땐 가만히 있더니 여기 어디 23살이야? 아 이거 무서운데? 아 이거 못 다가가겠는데? 야 200! 200! 200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200 가자 야 지영이가 덤벨코를 200 하니깐 고 가자 200 거거거 야 시청자 300명이 지금 밤 11시에 300명이 보고 있는데 안 할 거야? 가자 챙겨 울려 하나 더 해 미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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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미안 내가 굿 컨디션이었으면 이 친구 지금 나 보조 못해서 아 근데 지금 밥을 먹었어 근데 준영이가 든 거 같았는데 아예 아예 AS 암모니아 스포츠 안 풀스 자 또 가 다 됐음 그렇지 you, 진짜 핑크색 아 그냥 나 messy 되겠어 아! 어디서든지 든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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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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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아 진짜요 으아! 우아! 한 번 더 다시 거기 말고 인직통이에요 야 헤이 헤이 한 번 더 모조 안 했어 모조 안 했어 딱딱으로 있었어야죠 준영아 바로 맞혀야 돼 맞고 맞고 먼저 맞고 그럼 여기 날라가 그럼 맞고 맞고 맡아 무서워 하나 둘 셋 두 번 한 번 더 15개다 가 욕을 해 하나 빠르게 가 그냥 그렇지 3 3 잠시만 4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맨 밑에 꽂아요 맨 밑에 꽂아요 이거 맨 밑에 꽂으면 참고로 150kg입니다 빨리 해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호의 먼저 해봐 하나 미는 거 안 돼? 아 여행 아 거심말이 정기공은 아 이런 거는 세게 한 번 딱 밀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현석이 형 팀이 쎄네 나 머리 아파 오늘 다리가 화나 있는데 쇼크 종룩까지 많이 화나 있던데 아니 반동 칩을 썼다 대도마 100으로 갑시다 100 야 100으로 갑시다 야 노이스 들어와 빨리 손잡이가 너무 먼데 내 손 잡을래? 내 손 잡고 해 내가 눌러줄게 자 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일곱 손 떼 봐 손 떼 봐 손 떼 봐 야 나 형 형 뭐야 이거 지금 뭐야 너무 편해요 형 이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우리 형님 맥마 힘들어 나 말아야 해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슨 생활 때 무릎을 살짝 외전시키세요 네 안쪽까지 깊게 다 옥습니다 한쪽까지 아 현석이 형 좋아졌네 아 원래 좋아? 아 다리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둘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5, 90대 잖아 85? 진짜로 85가 된다 말이네? 제가 뉴욕 준비하면서 볼륨감을 60%밖에 안 했어요 하측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아 상관차 밸런스 떼? 상체가 커진 게 아니라 하측 좀 줄였구나 하하하하 밸런스가 맞더라고 한 바퀴 돌았나 우리 이제? 네 물 먹고 왔죠 내가 벌써 물 먹고 왔죠 뭘 아니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 침 뺏고 왔어 아니 여덟을 수 없나? 한 칸 내려가야 돼 어 그런 거 같은데? 네 노익수강 있을 수도 있어 하하하하 노익수강 물 마셔?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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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받으라고?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받을까? 아 몸이 안 받아줘 아 이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아 나와봐 아 이거 맞아? 나와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내 다리는 짧아요 야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돼요 형 붙여주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둘 진짜 이렇게 해 셋 이거 눌려야 돼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포희씨는 그럼 한 번에 따라하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요 포희씨 아니 포희씨 아니 포희씨 이거 말 들어봐 이렇게 밖으로 더 벌려 아 나 이게 느낌이 좋아 자 벌려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쭉 굳이 되네 방 잡으러 말아요 엉덩이 뒤로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무게를 쳐도 허리가 안 아파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눌려요 눌려요 이게 눌려요 이렇게 여러분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하나 잠깐만 그냥 바로 되는데 다 안 내려왔는데 닿는데 하하하하 셋 넷 이거 너무 억울해요 다섯 굳 여섯 굳이 일곱 여덟 아홉 아 내정근 열 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야 안다리 저거 피주 봐봐 저거 봐봐 보여 저거 원래 나왔었었는데 여섯 아니 일곱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거야 이제 노획서 올라가 이게 맞는거 같긴 해 그 저도 올라갈까요 아니 노획서만 이게 다 도와야지 다 도와야지 뭐야 그렇죠 이게 약간 타일이 괜찮아요? 무릎 괜찮아요? 내려와, 내려와, 잠깐만. 내려와봐, 잠깐만. 그렇지. 어, 내장 엄청 많이 써야 되잖아요. 표정 주진다, 셋. 이거지, 넷. 여섯. 마오리. 여섯. 굿.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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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 오늘 첫 출연하신 노익스가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이브 해보니까. 그냥 무지성이네요. 무지성이죠, 뭐. 힘이 진짜 세질 것 같아. 자, 노익스 중량급 가자. 노익스이면 화이팅. 화이팅. 익스. 자, 지금까지 생생, 우승토. 감이 없어. 통. 익스. 익스.